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율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 주제는요. 알리익스프레스랑 그리고 CJ대한통운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핵심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핵심 위주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커머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 이커머스 성장률이 거의 분기 실적인데요. YY로 한 20%대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택배 물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기저효과도 있고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거의 5%대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도 아직 시장 규모는 그렇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거의 분기 대비로 20% 이상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은 중국발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해외 직구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YOY로 분기로 100%대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전체 해외 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을 했죠. 원래 기존에는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많이 했다면 지금 미국발 해외 직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디 해외 직구가 가장 커졌냐 알리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알리로 주문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요즘 주변에서 알리로 상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보면 알리가 지금 이커머스 종합 플랫폼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점유율이 한 3위 정도로 랭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게 거의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상반기 중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유율 한 2등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이것은 모바일 인덱스라는 곳에서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통계를 내주는 건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올해 월별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 추세는 한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리뿐만이 아니죠. 테무랑 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리보다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플랫폼들도 지금 이용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MAU를 봤을 때 아직 이 알리랑 테무 다 합쳐서 쿠팡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크기, 사이즈로는 봤을 때는 쿠팡의 비벨 수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다른 거죠. 그리고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이런 플랫폼들은 조금 이용자 수가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알리의 MAU가 올해도 24년도에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 작년도에 이커머스 플랫폼의 화두가 알리였죠.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리의 MAU 숫자가 올해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올라가는 추세도 말씀드렸지만 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냐 저는 알리 측에서 올해 한국내 물류센터 건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것으로 알리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 측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투자를 약속을 한 상태이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한국 이르면 상반기대로 한국내 물류센터 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 알리가 우리나라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도식도로 그려왔습니다. 현재 알리의 상품들을 주문하면 정말 늦으면 한 달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오면 한 5, 6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 달 정도나 소요가 되냐. 제가 도식도를 보시면 중국 내에서 현지에서 물품을 집화를 합니다. 집화를 하고 중국내 물류센터로 입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국은 아무래도 영토 면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 집화를 하고 아마 산둥반도 서해 측으로 영접한 반도 쪽에 물류센터로 입고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중국 내에서 통관을 거치고 한국으로 이동을 하고요. 한국 내에서 또 통관을 거치고 그 다음으로 택배자들에게 이동을 해서 소비자들까지 전달한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만 들어오면 이 속도는 굉장히 늦어도 한 4일 정도로 소비자까지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알리가 한국내 물류센터 진출을 한다면요. 한국 물류센터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다 입고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를테면 알리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들 뭐 속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칫솔, 면도기 뭐 이런 생활용품들을 한국내 물류센터에 다 배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택배사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그런 배송 기간이 이제는 정말 빠르면 하루 그리고 이틀 정도까지 걸리면은 소비자들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배송 속도가 되는 것이죠. 이커머스 소비자 만족도 기준으로 이 배송 속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알리 입장에서는 한국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이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좀 상반기 내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뭐 부류차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물류센터가 굉장히 공실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항이랑 가까운 인천 쪽 물류센터의 공실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워낙에 이커머스 성장률이 세게 나왔던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물류센터 이너가 착공 들어갔고 그때 착공했던 물류센터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도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착공을 할 때는 이커머스 성장률이 계속 세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그렇게 세진 않았고 쿠팡이라든지 컬리라든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임차 면적이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아마 공실은 수도권 물류센터의 공실은 올해도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알리가 물류센터를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임차 우위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물류센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반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마 좀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알리의 그런 점유율 상승 보멘텀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의 택배사들한테 어떤 것이 좋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이커머스 성장률이 굉장히 세게 나왔을 때 2021년도, 2020년도 성장률이 나왔을 때 그것이 쿠팡의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의 점유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커졌고 원래는 쿠팡이 자사 물류를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그때는 한진, 그리고 CJ대한통운, 그리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이런 택배사들이 그 물량들을 처리를 했죠. 그런데 쿠팡이 CLS라고 쿠팡 로지스, 쿠팡 로지스 라고 자회사, 물류 전문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처벌을 설립을 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출자를 해줬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출자를 해서 배송 역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물량들을 이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거의 CJ대한통운의 물량들을 뺐고요. 그 다음에는 한진, 그리고 최근에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 물량들도 자회사로 좀 위탁을 하는, 위탁을 했던 것들을 다시 자회사로 이관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택배사들이 이커머스 성장률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택배사들의 물량들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타를 받았던 것이 CJ대한통운이고요. 그런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뿐만이 아니고 태무, 그리고 신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커지면서 이들의 그 물량들을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택배사들이죠. CJ대한통운이라든지 한진, 이런 택배사들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물량들이, 택배 물동량이 줄어든 수세였다면 빠르면,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택배 물동량이 다시 YOY로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통운 주가에 대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80% 정도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저는 대통령의 주가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올해도 계속 커질 것이며 그리고 택배 물동량 올라가는 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크고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알리의 물류센터 건립도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리발로, 그러니까 CJ대한통운 한정에서 택배 물동량, 2024년도에 전년 대비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알리 때문에 보호적으로 올해 택배 물동량이 3%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조금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호적으로 이 정도 추선을 하고요. 정말 세게 본다면 한 5% 수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J대한통운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주가가 2021년도에 20만원대에 있었다면 작년 중순까지 7만원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쿠팡이 워낙에 파이가 커졌고 그로 인해서 CJ대한통운, 이 주황색 선이 택배 분기 물동량인데요. 이게 빠지는 그림, 전년 대비 빠지는 그림 때문에 이게 계속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는 게 CJ대한통운 주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택배 물통량이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통운의 주가는 이 라인은 너무 대한통운의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과도하게 대한통운의 주가에 대해서 저평가를 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택배 물통량이 올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대통일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CJ대한통운 실적 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을 제가 올해 5,3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수준 대비해서 15% 올라가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택배입니다. 택배 물통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한통운이 계속 물류작업을 효율을 하면서 원가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L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계약 물류라고요. B2B 물류사업을 하는 사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계속 원가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거점을 다시 배치를 하면서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 마진이 개선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마진이 개선되는 그림이 전년 그러니까 작년 3,4분기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CL 부분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정하에, 이 추정하에 영업이익이 올해 한 5,300억 정도 저는 추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업사이드를 조금 제가 고민을 한다면은 당연히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거의 절반이 포워딩 사업이라고요. 이 포워딩 사업은 운임이랑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운임, 해상운임, 항공운임 둘 다 영향을 받고요. 운임 곱하기 수수료율입니다. 운임이 올라가면은 글로벌 부분에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영업이 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부분이 올해 만약에 운임이 조금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추정한 5,300억보다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업사이드 리스크는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핵심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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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